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 시간인데요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 그리고 꼭 아셔야 할 이슈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슈 파워는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이슈 파워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이슈는 바로 SK IET 테크놀로지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지난주에 윤여민 팀장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SK IET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저도 그렇고 그 팀장님의 말씀을 좀 잘 들었어야 됐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 오늘 상황? 일단 이렇게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. 따상상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마이너스 23%, 4%까지 내려가온 상황이죠. 이제 여차하면 하한가까지 갈 상황인데 16만 돈, 16만 원 상당히 위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오늘 신규로 사지 않으시고 청약으로 받으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지금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오늘 이제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초가가 21만 원에 형성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투매에 동참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네 일단 제가 그 목요일날 출연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 아니고 이제 확실히 이제 실적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막 종목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습식적으로는 탑티어 쪽에도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SK이노베이션과 어떤 쌍도마차로서 SK그룹에서 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을 좀 형성할 것이다. 사업을 형성할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계속 증권가 리포트를 해든지 이렇게 나왔었어요. 뭐냐면 너무 시가 총액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거품이 끼일 수 있다는 거 계속 경과가 나왔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그냥 빠르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. 지금 18만 원대 정도 10만 원대 중반까지 지금 이제 리포트 예상가가 나왔었는데 뭐 그때 얘기했던 게 27만 원, 26만 원 이렇게 나왔었지 않습니까? 예상가로. 그런데 결국은 이제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.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를 좀 매매하는 방법은 좀 따로 있습니다. 따로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첫날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신규 상장 매매법에 의하면 사실은 좀 약간 매수의 기회라고 보셔도 돼요. 그런데 이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고 들어가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셨던,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툼에 동참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종가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까지 종가까지 보시고 이게 사실은 이게 하한가까지는 안 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바닥이 다진다는 생각이 들면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저는 일단 오늘 종가까지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일단 16만 원이 좀 지지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 16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일단은 좀 오늘까지 좀 보시고요.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종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오면 한 2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SK IT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장이 됐는데 상장 공모가 2배로 시작은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23%대까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. 오늘 16만 원선 지켜지는지는 좀 봐야 되겠고 오히려 이게 근데 이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은 바로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왜 바이오 쪽이라서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걸까요?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? 일단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청약에 대한 열풍은 상당히 좀 많은데 일단 그 청약이 공모가 됐을 때 트레이딩 방법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계속 가자 이렇게 하면서 다 가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첫날 보면 기간이나 외에는 대부분 다 물량을 던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 같으면은 좀 그거를 받아서 올리는 형향이 있었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나도 이제 좀 개인도 같이 던지면서 그게 뭔가 좀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겠다. 흔히 계신 분들도 좀 스마트해지신 것 같아요. 왜에 따라서 어떤 트레이딩 방법이 상당히 좀 스마트해지신 것 같고요. 일단은 어차피 공모가 시초가에 팔아도 뭐 한 두 배 이상 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매매법이 많이 바뀌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청약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.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시는데 청약만 이제 하시고 그냥 거기서 수익 내시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본업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좀 청약에 대한 열기는 계속 가고 있지만 어떤 청약주의 어떤 청약이 공모가 됐을 때 청약이 상장했을 때 그런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방법은 좀 작년과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윤혜윤 팀장님께서 일단은 지난주에 목요일날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따상까지는 좀 힘들 거다라고 좀 한번 예상을 해주셨는데 많은 많은 전문가들은 따상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서 조금 더 충격을 받으신 것도 있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이 공모 청약에 대한 투자 방법을 달리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오늘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. SK IET, IE 테크놀로지를 일단은 좀 오늘 이슈가 되고 가장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이슈로 잡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대응 방법은 아까 알려주셨듯이 잘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